친구들과 만나 맛있는 마카롱을 시켜 냠냠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는데 아이쿠! 그 많던 마카롱들이 언세 다 먹고 딸랑 한 개만 남았네요 입은 네 갠데 남은 마카롱은 딱 하나뿐 그때 재빨리 손가락 가르치며 찜! 내꺼! 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면 좀 지저분하지만 침 발라놓는 사람이 임자겠죠? 영어로도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? 물론이죠! 바로 팁스! 찜! 내꺼야! 랍니다 어떤 상황에 가장 적합한 표현인지 예문을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? Let's take a look! Wow! Who is the new guy? He's so gorgeous! He's totally my type! 와! 저 새로운 남자 누구야? 너무 멋진데? 완전 내 스타일이야! Well, too bad! I've already called dips on the guy so he's mine, okay? 안났네! 내가 먼저 찜했으니까 내꺼야! 알겠어? You can't call dips on a guy Besides, I wasn't there when you called it so it doesn't count! Sorry! 남자를 두고 찜하는 게 어딨냐? 그리고 너 찜할 때 그 자리 내가 없었으니 무효야! 미안! 어때요?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? 그럼 함께 연습해봐요! Dip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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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w, wait a minute! 이 표현은 말 그대로 dips라고 외쳐 내꺼! 또는 찜! 이라고 외쳐도 되지만 예문에서처럼 대화 속에서 찜하다! 내 차지다!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동사 call have 또는 get 과 같이 써서 I called dips on the last piece of cake 케이크 마지막 한 조각 내꺼야 He has dips on the seat 이 자리 그가 찜했어 Jessica got dips on the purse 제시카가 그 지갑 찜했어 라고 하면 된답니다 아셨죠? 이 밖에도 네이티브 시간 영어는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!